한글자막 by 한효정 그 다음에 또 돌봄의 자유론과 생태 대동 민주주의 애로의 길이라고 했던 이유는 길이라고 하는 건 다 아시다시피 한문으로 하면 도이기도 하고 또 제가 돌봄의 자유론과 생태 대동 민주주의를 어떤 맥락에서 고민하고 착안하고 나름대로의 어떤 내용을 갖추게 되었는지 그런 길의 도종에 대한 소개를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좀 더 알찬 발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그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첫 번째 들어가는 문제에서는 생태위기의 문명 대전환 시대의 인문학적 사유의 길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건 제가 생각할 때는 21세기 인류는 정말 너무나 복잡한 위기 또 너무나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화라든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로 인해서 생긴 어떤 불평등 또 사회적 양극화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AI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과학기술의 어떤 총화라고 할 수 있는 혹은 과학기술 문명의 너무나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그런 문명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진지하게 사색하고 그것이 야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도전들 어떤 의미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숙고하고 사색했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하여간 그런 문제들 또 생태위기 하면 누구나 다 떠올리듯이 인류라고 하는 종 자체가 멸종할 뿐만 아니라 그런 사태가 일어나게 되면 지구상에 거주하는 수많은 생명체 자체가 없어지는 그런 의미에서 어떤 여섯 번째 멸종이라고 하는 그런 암울한 이야기가 사실 곳곳에서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울려 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점에서 제가 볼 때는 21세기 인류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도저는 만만치 않은 것이고 그 이전에 생각해보면 위기가 아닌 시기가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60년, 70년 혹은 80년 살다 보면 아마 전쟁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의 뜻하지 않는 지진이라든가 자연적인 재해 그런 걸로 인해서 생기는 엄청난 그런 대재앙들을 경험하지 않는 세대는 없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날 생태위기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위기의 폭과 깊이가 전 지구적인 어떤 생명체를 막 낳을 정도의 그런 위기에 처한 적은 제가 볼 때는 처음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저는 문명의 대전환의 어떤 시대이기도 하다 또 그런 대전환을 이뤄내지 못하면 사실은 인류의 미래는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 상당히 암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생태위기 시대에 어울리는 어떤 인문학적 사유의 어떤 근본적인 성찰 또 새로운 사유의 길에 대한 모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고민의 결과가 제가 오늘 발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실 오늘 할 때 고민하는 것은 아까 한 두어 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정말로 제가 늘 기회가 될 때마다 강조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인문학 철학 좁게 보면 또 좁게 보면 제가 주로 참석하고 활동하는 것이 해결학계와 사회화 철학 연구회이기 때문에 그쪽에 국한에 본다 하더라도 사실은 한국의 철학계, 인문학계, 사유는 어떤 공통의 언어를 전혀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통의 언어를 확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다 사적인 언어, 프라이비트 랭게이지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형식상은 대화지만 거의 대부분 독백으로 종결이 되는 그런 것이 제가 진단하는 한국인문학 철학계의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돌봄의 자유로운 생태 대동민주라고 하는 생뚱마진 우리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비교적으로 눈에 익은, 귀에 익은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공화주의, 신공화주의, 기타 등등 그런 얘기 하면 그래도 좀 알아들을 법한데 이 도대체 듣도 보도 못한 대동, 또 돌봄의 자유론 이런 것을 가지고 심지어 미국에서 혹은 서양 유럽에서 근대에서 발생하고 있는 또 적어도 제가 볼 때는 현재 주류적인 지위에 놓여있는 어떤 자유주의 혹은 리버럴 데모크라시라고 일컬어지는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기본 골격이 되는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대안적 어떤 사유의 패러다임을 모색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의 거창함도 거북스럽고 생뚱맞게 들릴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더 다가서 그것을 동양의 사상 전통과의 새로운 대화를 통해서 또 우리의 한국의 근현대의 역사 속에서 그런 경험 속에서 그것을 반추하면서 그런 대안적인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사유 패러다임을 개념적으로 확정하고 발전시키려고 한다라고 하는 제 어떤 기본 사유의 길이 사실 2중, 3중으로 고립되어 있는 어떤 고독한 언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럼 오늘날 제가 생각할 때 생태의 위기와 관련해 가지고 새로운 사유의 길 더 정확히 얘기하면 제가 하는 것은 새로운 정치 도덕이론의 어떤 패러다임의 모색입니다 그런 것 속에서 핵심적인 어떤 개념 어휘들 또 문제의식, 통찰이라면 통찰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주로 오늘날 제가 볼 때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치적 상상력과 사유가 여전히 이성중심주의적인 그런 의미에서 또 동시에 어떤 종으로서의 인간이라고 하는 어떤 인간중심주의의 관점에 한정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성중심주의적이고 종으로서의 인간중심주의적인 어떤 사유 방식에 기초하고 있는 민주주의, 도덕, 정의이론 이런 것들을 달리 얘기하면 또 사실 유럽중심주의적 관점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성중심주의는 저는 적어도 서구적인 문명에서 자기의 문명의 정체성을 확인할 때 활용하는 용어이기도 하고 사실상 제가 그렇게 구성된 서구 문명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하여간 자기들이 볼 때는 그것은 이성, 로고스에 기초한 어떤 정치사회, 도덕, 일반을 새롭게 재구성하려고 하는 노력 그런 것이 서구적인 문명의 틀이다 혹은 특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성중심주의적이고 인간중심주의적인 그런 관점에 기초하고 있는 정치이론, 도덕이론은 사실 유럽중심주의, 또 우리 페미니즘 이론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은 또 유럽중심주의를 유럽 남성, 백인 남성 중심주의로 이렇게 또 특정화해서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 어떤 사유의 틀들을 극복하지 않으면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생태위기 또 좁게 말하면 민주주의의 위기조차도 저는 해결 불가능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생태위기 시대를 초래한 제가 볼 때는 사유의 틀이라고 할 수 있는 이성중심주의적이고 인간중심주의적이고 유럽 백인 남성 중심주의적 관점에서 사유하고 있는 그런 자유, 민주주의 이런 이론들을 한번 비판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볼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지나가듯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동아시아, 동동마당, 동아시아와의 만남 왜 제가 동아시아와의 만남을 그토록 강조하고 동아시아의 전통의 새로운 대화 혹은 동아시아의 전통의 르네상스 재탄생을 강조하는지 또 그런 동아시아 전통의 르네상스를 제 나름대로 폴 리케리의 용어를 빌려가지고 어떤 새로운 유투피아의 방법으로서의 전통과의 대화가 왜 필요한지 하는 것도 굉장히 저는 중요한 저에게 저의 사유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주춧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말씀드려본다면 우리가 20세기 1990년 소비에트 전 공산주의, 현실 공산주의 세력의 몰락으로 인해서 사실 너무나 반복해서 들어왔고 그 이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서구의 공산주의적 유투피아의 관념이 역사 목적론적인 또 진보사관의 틀을 갖고 있고 그것이 얼마나 폭력적인가 하는 것들을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간단하게 저는 그런 유럽 좌파적인 공산주의적인 그런 유투피아 혹은 우파적인 형태의 유투피아도 있겠죠 플라톤에 의하면 더러워진 화판 혹은 나중석이 그린 화판 어떤 정치사회에 대한 어떤 관념 이런 것들은 너무나 흐릿하고 오해가 돼 있고 그래서 화판을 완전히 지우고 흰 화판으로 해서 백지에서 새롭게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폭력적인가 왜냐하면 인간은 제가 볼 때 적어도 인간은 역사와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또 전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그런 주어져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어떤 문명의 타자로 생각하고 그것을 완전히 지운 상태에서 뭔가를 새롭게 건설해야만 더 나은 사회가 형성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은 거듭 얘기하지만 엄청난 폭력적 양상으로 구현될 수밖에 없다 왜 유교전통 특히 또 조선의 성리학이나 어떤 동아시아의 성리학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 물론 그런 것을 오늘은 생태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그래서 그런 생태적 관점에서 재해석된 것이 바로 돌봄의 자유론이고 민주적인 걸로는 정치 제도로서는 돌봄의 자유론에 기초한 어떤 생태 대동 민주주의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생각들의 결론은 1절 마지막 부분에 다 나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는 아까 얘기했지만 종으로서의 인간중심주의라고 하는 것 즉 인간과 비인간 생명체를 강하게 구별하고 그러면서 정의와 도덕의 이론을 철저하게 인간에게만 한정하고 있는 그런 의미에서 요즘 동의하고 있다 하더라도 어떤 권리의 주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인간에게만 해당되고 있다고 하는 것 정의의 어떤 상대자 정의의 대상은 바로 자유와 평등의 개념이 적용될 수 있는 가장 표본적인 것은 인간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존 롤즈의 정의론에서 또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구별들 이런 것들을 넘어서 가지고 인간과 자연, 인간과 비인간 생명체가 우주적인 생명 공동체의 이론이고 상호의존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태를 자각해야 된다 그런 사태에 대한 자각 속에서 새롭게 어떤 사유를 위해서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새 생각들을 발전시켜야 된다 그럼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그것은 바로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인간중심주의적인 게 뭔지는 설명했고요 이성중심주의는 조금 뒤에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서구 군대의 기본적인 도덕과 정치이론은 근본적으로 상호대칭적 관계 기브앤테이크를 모델로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모델 속에는 결국 인간의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어떤 표상으로서의 인간상은 독립된 어떤 주체성 또 그 주체성이 스스로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인간중심주의적이고 이성중심주의적이고 상호대칭적 관계를 모델로 하고 있는 어떤 독립성 위주의 주체성과 자유견형의 한계가 바로 생태위기로 드러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것을 대체할 수 있는 자유관 민주주의는 돌봄으로서의 자유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돌봄으로서의 자유는 제 생각과 얼결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돌봄으로서의 자유의 출발점은 인간관이나 생명체에 대한 관점이 좀 다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인간을 취약한 존재 상처받을 수 있는 존재 쉽게 얘기하면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살해당할 수 있는 어떤 학대당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취약한 존재 또 그렇기 때문에 타자에 의존하고 있는 상호의존쪽 성격들을 근본적인 인간, 비인간 생명체의 근본 조건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취약성과 상호의존성과 더불어서 마찬가지 상호의존성은 뒤에도 얘기하겠습니다만 늘 좋은 것만 갖고 있는 건 아니죠 상호의존성 속에 이미 폭력의 계기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 또 복잡성의 증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할 수 있는데 이런 취약성과 상호의존성 그리고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의 기본적인 어떤 존재 구조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상호의존쪽인 어떤 사태에 대한 어떤 자각을 잘 보면 서로 의존하고 있는 생명체의 관계망들을 어떤 바람직한 방식으로 즉 생명체가 번영할 수 있는 방식으로 돌보고 가꾸고 관심을 갖고 서로 협력해 나가는 그런 상호협력의 돌봄 상호 돌봄 이것을 사실 저는 새로운 자유의 핵심적인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런 상호협력과 돌봄의 어떤 행위를 구조적으로 어떤 기본 구조 존 롤즈의 정의론에 의하면 사회의 기본 구조와 얼개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정치적 제도화의 형태로서 생태 대동민주주의를 내벌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어느 정도 반복될 것 같아요 이런 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오늘날 생태 위기를 초래한 자유관 민주주의관 또 그거에 대한 어떤 극복의 방향 이런 것들은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하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왜 유럽 근대 자율성이 그토록 문제적인가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부를 많이 한 건 아닙니다만 하여간 저는 롤즈나 칸트 그 다음에 스토아파 소크라테스 및 플라톤에 이르기까지 하여간 유럽의 자율성 적어도 그들이 재구성한 어떤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어떤 보고서라고 될 수 있는 주요한 텍스트들을 읽어보면 하여간 유럽의 자율성과 주체성에 대한 그런 어떤 주류적 지위를 점하고 있는 사회의 역사 이것도 논쟁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하여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어떤 삶의 수동성 그리스어로 얘기한 파토스 파토스는 열정이라고 번역되기도 하는데 사실은 파토스는 영어 사전을 살펴봐도 누구나 알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뜻하지 않게 수동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생기는 온갖 반응들을 감정적인 반응, 정서적 반응을 파토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공포, 연민, 어떤 사랑, 기타 등등 두려움, 어떤 파토스인데 파토스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어떤 우리가 이성적으로 통제하려야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사태의 침입 그걸 요즘 타자의 침입이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그런 것에 노출되어 있는 존재이고요 그런데 이런 파토스와 관련된 어떤 상황들을 지나치게 회피하거나 그것을 인간의 삶을 어떤 복잡하게 하고 오도하게 만드는 것으로 생각하고 평가하면서 철저하게 이성적 기획에 의해서 구축된 삶만이 자율적이고 주체적이고 어떤 의미 있는 삶을 가능하게 여긴다 라고 하는 것이 제가 볼 때 서양의 기본적인 주체성과 자율성에 대한 어떤 주류적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칸트나 롤즈에 꽤나 심취해 있는 사람이고 지금 역시 어떻게 보면 롤즈에 대해서 짝사랑한다고 여길 정도로 어떻게 보면 롤즈의 조선을 상당히 많이 참조하고 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롤즈와 칸트적인 어떤 롤즈적인 어떤 자유주의에 대한 사실 맹공을 계속 퍼붓고 있는 것이 오늘 최근에 몇 년 사이에 혹은 넓게 한 10년 사이에 제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하여간 저는 롤즈와 칸트를 존경하는 맞수 혹은 존경하는 사상의 적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러면 그래서 참 한때 지금도 거기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굉장히 매혹적이고 굉장히 탄탄을 금하면서 글을 읽고 책도 쓰고 있습니다 제가 2007년도에 쓴 책 중에 하나가 소크라테스가 삶으로서의 철학 소크라테스 변론 변명에 대한 간단한 입문서였었는데요 거기서도 정말 소크라테스의 변론의 마지막 장면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차형 언도를 받고 마지막 청중에게 한 말 정말 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나는 곧 죽으러 가고 여러분들은 계속 살러 가는 것이지만 누구에게 더 좋은 길이 있을지는 오로지 신만이 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죽음을 정말 담담하고 처연하게 받아들이는 그러면서 어떤 철학적 사유를 옹호하기 위해서 아테네 민주시민의 사형 언도에 대한 어떤 경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고 비판적 사유를 꿋꿋이 목숨을 걸고 지켜나가는 철학자의 수호성인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책을 또 다시 읽어보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의 초연함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예를 들면 파이돈이라고 하는 다 알죠 또 철학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복약을 먹고 죽어가는 날 아침부터 죽는 날 저녁까지 친구들하고 대화한 게 영혼의 불멸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때 그 구절을 보면 크산티페가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울고불고 할 때 한마디로 얘기하죠 소크라테스가 크리톤 어린 소식적 친구한테 이럴 줄 알고 여기 애들 데려오지 말라고 했으니까 데려 나가라고 마지막 순간에 아이들과 부인과 작별과 애도의 순간을 갖지 않는 소크라테스 폴리테이아나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눈물과 슬픔 애도하는 것은 여인만이 보여줄 수 있는 것 공포와 연민을 불러일으키는 모든 비극적 사회를 불살르고 이상적인 사회에서는 그것을 금지시켜야 된다고 하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반복되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보고서 이게 도대체 뭔가 말이 되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런 생각을 칸트에 사실 우리 박자가 선생님이 저번에도 얘기했고 인과성과 자유의 양의 불가능성과 가능성에 관련돼서 나왔습니다만 모든 경험적인 인과성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있는 상태에서만 자유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생각은 사실 소크라테스 플라톤의 연민의 감정과 이성적 자율성에 대한 어떤 양의 불가능한 태도의 현대적인 근대적인 번영이라고 버전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친한 친구들한테 연민을 보여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거기서 정말 재미있는 얘기 가장 고통스러운 친구에 대해서 연민을 하면 안 되고 심지어 그런 연민을 보여주는 것은 친구에 대한 존엄성에 대한 훼손이다 참 상당히 재미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날새면서 토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흥미진진한 이야기인데 그러면서 얘기하고 있는 게 그런 사람이 겪는 고통은 인격의 가치를 전혀 손상시키지 않는 오로지 그의 상태의 가치만을 손상시키는 것이다 똑같은 이야기죠 소크라테스가 얘기하는 바 훌륭한 사람, 덕에 있는 사람, 덕에 있는 사람 즉 이성적으로 삶을 기획하고 있는 사람한테 철학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한테는 그 어떤 것도 해를 끼치지 않는다 이 얘기는 상당히 양가적인 측면이 있습니다만 저는 오늘은 주로 이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인간의 삶에 대한 폭력성을 잉태하고 있는지 특히 삶의 수동성과 연관된 그 모든 영역들을 다 자유의 영역과 구별되는 그런 의미에서 그것들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간과하는 그런 어떤 생각들로 점철되어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버나드 윌리엄스가 그렇게 반문을 하더라고요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는데 신체적인 상해가 진정한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 도덕적으로 선하고 훌륭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해를 입지 않는다라고 반복해서 소크라테스에 얘기하는데 정말 그렇다면 신체적인 상해가 진정한 해악이 전혀 아니라고 한다면 왜 우리는 미덕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의 신체를 상해하지 말 것을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하는가 왜 살인해서는 안 되는가 왜 고문해서는 안 되는가 왜 노예를 만들어 가지고 학대해서는 안 되는가 그런 모든 것이 다 상태의 가치에 불과한 것이고 그 상황 속에서도 오로지 인간의 존엄성, 인격의 가치가 전혀 흔들림이 없고 훼손될 수 없다 라고 주장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주장은 여전히 살아 있어요 저는 그런데 그런 생각들이 정의나 도덕을 생각할 때 너무나 편파적이고 너무나 일면적이고 너무나 폭력적인 방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비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롤즈 역시 평등한 존중과 호해성 개인의 불가침성 이런 것들이 자유주의의 핵심적인 사고를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흥미롭게도 정의론이나 정치적 자유주의에서도 시민으로서 개인들이 사회의 협동적 성원이 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가장하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사회의 협동적 성원이 될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갖추죠? 사람이 태어나서 누군가의 돌봄을 받으면서 언어를 배우고 자기의 가치관을 형성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은 출발 전부터 그것을 가로를 치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이나 사고로부터 고통을 겪는 구성원들의 문제를 일단 논회로 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테미니즘 이론가나 어떤 케어 이론가들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제가 영향을 받은 박자 루스밤 뿐만 아니라 제가 주로 영향을 받은 건 에바 페더 커테이 하고 캐롤 글리건 이런 사람들인데 에바 커테이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존 롤지의 정의론의 치명적 결함은 인간의 의존성이라고 하는 사태를 망각했기 때문에 원초적 상황 속에서 정의의 원칙에 대해서 실험적으로 숙구할 때 이미 편향을 갖고 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소크라테스나 칸트처럼 상태의 가치가 아무리 참 인간이 처한 구체적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은 인간의 인격의 존엄성에 대해서 아무리 해를 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원초적 상황 속에서 정의의 원칙을 추구할 때 정말로 올바른 정의의 원칙이 돌출될 수 있을까? 아니다 이미 그 사람들은 인간에 대해서 세계에 대해서 독립성에 대해서 자유에 대해서 이미 편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인간의 의존성의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들은 윌 킴리카나 누스바움 같은 경우는 스스로 늘 롤즈를 비판하지만 롤즈의 사상 롤즈를 어떤 자기의 스승으로 여기고 있고 그래서 정치적 자유주의를 수정하면서 그 뜻을 이어받겠다라고 스스로 다짐하는 그런 학자이기도 한데 윌 킴리카 역시 자유주의자죠 전형적인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받아들여주고 있는 거죠 많은 정의이론가들은 세계가 오로지 장애 없는 성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서술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존적인 사람들의 욕구나 필요가 어떻게 충족될 수 있는지 이런 문제들을 무시했다 뭐 킴리카는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장애인 없는 성인들 조차도 사실 저는 착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인간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군가의 도움과 돌봄을 필요로 하고 있고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뜻밖의 사고나 이런 것에 직면했을 때 내가 술 먹고 길거리 가는데 쓰러져 있을 때 추운 겨울에 쓰러져 있을 때 누군가가 와가지고 정말 관심을 갖고 신고해 주지 않으면 죽지 않습니까 지하철에서 떨어져 있을 때 누군가가 그걸 구해 주잖아요 그게 권리의 이론으로 저는 설명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특히 대칭적 관계를 모델로 하는 그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어떤 성인조차도 사실 장애 없는 성인들조차도 늘 누군가의 일방적인 도움 누군가의 어떤 호혜이면 호혜 선이면 선이 자선이면 자선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책임에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그런 의존적인 존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의존성의 사실에 대한 자각을 통해서 인간의 존엄성 자유 이런 것들을 재구성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면 칸트가 인격과 사물의 이원론을 해가지고 인격적 가치를 갖고 있는 이성적 존재자인 인간 이외 물론 칸트는 어떤 이성적 존재자와 인간을 논리적인 동치로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사와 같은 이성적 존재자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지구상에 만나는 이성적 존재자는 인간으로 한정돼 있고 그 인간만이 인격의 가치를 갖고 있고 그들만이 자율적 주체로 행위할 수 있고 그 이외의 모든 존재는 다 사물이다 사물이라고 하는 얘기는 상대적인 가치 수단적인 가치 그래서 교환 가능한 가치를 갖고 있는 그런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거듭 얘기하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소크라테스 플라톤과 같이 육체를 인간의 자연적 생명을 영혼의 감옥으로 얘기하고 있고 케락과 욕망 고통들과 두려움들 이런 것들을 영혼의 자유로운 활동을 방해하는 걸로 장애한 장애물로 얘기하고 있고 그걸로부터 해방될 때만 비로소 칸트로 얘기하면 경향성으로부터 온전하게 해방될 때만 자유의 세계가 열릴 수 있다고 하는 생각 이런 게 바로 사실 인간중심주의적인 생각의 뿌리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 동물 육체를 경멸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육체를 갖고 있는 인간 조건에 대한 아렌트가 얘기하는 오래된 분개 철학자들의 분개 과연 이런 분개에 대한 지적은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과연 아렌트가 이런 분개로 인해서 형성된 서양의 정치이론의 한계를 철저하게 숙고하고 비판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궁금증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간 저는 이런 육체를 가졌다는 인간 조건에 대한 철학자들의 오래된 분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성찰 그래서 뭐 누스밤 반복되기 때문에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롤즈 같은 경우 제가 누스밤의 용어를 빌어서 20세기에 가장 위대한 정의의 철학자 롤즈 이런 것도 사실 제가 롤즈에 대한 존경에 대한 염의 존경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역시 동물 및 나머지 자연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당한 저스트 언저스트 이런 수로를 붙일 수 없는 것이다 그런 능력 정의의 의무에 대한 대우를 받기 위한 능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존재에 대해서 그런 존재는 정의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과연 후기에서 다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 저는 풀 수 없는 사회의 틀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찰스 테일러가 얘기하고 있듯이 자유나 자유주의적 정치이론의 어떤 자유 밖의 보편적 권리는 모두 인간중심주의적이고 그것이 바로 서구 군대의 정체성의 핵심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런 서구 군대의 어떤 정체성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자율성 또 그것의 정치적 제도의 표현으로서 민주주의 이런 것들을 한번 급진적으로 발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성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적 자유론으로서의 돌봄의 자유론과 생명적 자유론을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인에 대한 생각을 어떤 생명체에 대한 돌봄과 관심의 표현 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차마 해치지 않는 마음이 과연 인간만 대상화라는 것이냐 생명체를 포함하는 것이냐 저는 생명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될 수 있고 그것이 주자 성리학에서 그렇게 발전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맹의 사상 속에도 이미 그런 생명사상에 싹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어진 마음이라고 일컬어진 인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어떤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타자로부터 혹은 다른 생명체로부터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아픔을 겪을 수 있는 고통을 겪을 수 있는 살해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처받을 수 있는 존재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호이준적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상호이준적 관계가 어떤 상호 어떤 생명을 해치지 않는 더 나아가서는 해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 생명체가 뜻깊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차마 해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생명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어떤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네거티브하게 소극적으로 본다면 잔인하게 대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생각 그런 잔인성의 금지 회피 이것이 바로 저는 돌봄의 인의 어떤 핵심적 사상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돌봄의 인에 대한 공맹 혹은 주자성리학의 인을 돌봄의 자유론으로 재해석할 때 두 가지 층이로 나누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를 원용한 건데요 아까 차마 해치지 못하는 마음 소극적인 돌봄의 자유 형태라고 보는 거고 적극적인 자유 돌봄의 자유 형태는 상호돌봄을 가지고 그 모든 생명체의 번영에 대한 어떤 책임 상호 어떤 행위 협력 행위 이런 것들을 이제 돌봄의 적극적인 자유의 형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맹 혹은 육아사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인 이러한 것을 아까 얘기했듯이 생명에 대한 어떤 관심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려고 하는 돌봄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의 부정적 형태로서 어떤 잔인성의 회피 즉 차마 해치지 못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중요한 출발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돌봄으로서의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개념을 재해석하는 것이고 인개념을 재해석함으로써 이제 이 비개인주의적인 사회적 연대의 자유 인 돌봄의 자유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요 그것을 이제 일종의 상호의존성에 바탕을 둔 보편적 돌봄이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돌봄의 자유의 두 가지 층 소극적 측면과 적극적 측면을 얘기할 때 제가 주로 착안을 한 것이 슈클라의 공포의 자유주의와 캐롤 길리건의 이론인데 케어 이론이었어요 잘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제가 생물학적으로 남성인지는 모르겠는데 주로 제게 영향을 준 이론은 페미니즘이에요 또 페미니즘과 탈식민주의 이런 것들을 얼개로 해서 그것을 생태적 사유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게 제 사상의 기본 모티브인데 그러니까 의도한 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그냥 끌리니까 제가 끌리는 책들을 보면 누스바움 슈클라 에바 커테이 버틀러 기타 등등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슈클라의 공포의 자유주의 로티에 의하면 너무 멋진 말인데 자유주의자란 잔인성을 회피하는 것 정말로 저한테 충격적인 발언이었고요 그래서 잔인성의 회피는 아까 얘기했지만 참아 해치지 않는 마음 공자 맹자가 늘 얘기하던 마음가짐인데 그런 의미에서 공자는 이미 돌봄의 자유론이라고 하는 혹은 공포의 자유주의와 공명할 수 있는 자유주의의 핵심 원리와 사상을 포착하고 있었던 그런 이야기 참 그런 사람이다 사상가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슈클라 같은 분은 그런 공포의 자유주의를 저처럼 생각하지는 않죠 그렇지만 하여간 잔인성의 금지를 자유주의의 핵심적인 원칙으로 놓고 있고 그것을 저는 생명과 인간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어떤 적용 가능한 이론으로 재해석하고 있고 그것을 상호의존성의 어떤 시각 틀에서 재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차마 해치지 못하는 마음 고통받는 존재를 모른 척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어떤 잔인성의 회피에 대한 공포의 자유주의가 얘기하고 있는 자유주의의 근본정신과 상통하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혹한 정치를 하는 것 폭정 이런 어떤 패도 정치에 대한 거부 폭정에 대한 거부 이런 것이 잔인성의 금지에 대한 정치적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가혹한 정치는 백성에게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라고 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 쭉 했습니다 돌봄의 자유주의에 대한 적극적 이해는 돌봄의 자율성 이론의 핵심이라고 제가 얘기했고 그것은 캐롤 길리건의 주장으로부터 얻은 건데 이건 중요한 거니까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돌봄은 여성이 스스로 선택한 판단의 원칙으로써 관계와 그 속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에 관한 관심에서 기인했다 그런 점에서 심리적이지만 착취와 가해 행위를 비난한다는 점에서 보편적인 도덕원칙 그러니까 착취와 가해 행위를 비난하는 것이 바로 도덕의 보편적 원리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고 그것들을 그런 생각에 이르게 된 것은 바로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고요 상호작용의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섬세한 감수성을 갖고 있는 여기서는 물론 여성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점에서 그런 돌봄 관계를 상호작용을 소중히 돌보려고 하고 그런 것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는 그런 의미에서 착취와 가해 행위를 어떤 거북해하고 그걸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관심들 그래서 자신과 타인을 구분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의 욕동을 이해하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돌봄 윤리가 발달할 수 있었다 이런 윤리는 인간관계에 대한 축적된 지식을 반영하는데 특히 자신과 타인이 상호유전적 이라고 하는 통찰을 중심으로 성숙한다 상호유전적 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고방식과 염려가 수렴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사람들이 상호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폭력이 아까 얘기했습니다 상호유전적 관계는 아름다운 관계만은 아니에요 상호유전적 관계는 가정에서 부모가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부모가 사랑의 이름으로 아기를 지잡듯이 잡고 성적 안 오르면 정말 거의 가혹한 학대를 하는 그런 사랑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폭력 같은 것들이 보듯이 상호유전적 관계 또 친구 사이 혹은 남녀관계에서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사실 사랑이 스토컨 사랑이 갑자기 스토커로 바뀌고 하는 그런 사랑이 얼마나 위험한 행위입니까 요즘 21세기에서 그런 상호관계 상호유전적 관계에는 사실 폭력에 노출되어 있죠 그런데 그런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바로 인간이 상호유전적 존재라고 하는 것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즉 자기 파괴죠 그런 의미에서 모두에게 파괴되는 것이고 모두에게 모두의 삶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돌보는 행위는 결국 타인과 자신을 모두 상상시키는 핵심적 인식을 반복해서 알려준다 아까 제가 구체적인 용어까지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중용에서 나오는 주의의 해석을 보면 인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성기성물 자기를 이루고 성물 모든 사물 이때는 모든 사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생명체 전 우주적인 걸 다 포함하는 것이죠 모든 것들을 서로 이루게 만드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인이라고 하는 것의 궁극적 지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돌보맹이를 저는 타인과 자신을 모두 향상시키는 타인과 자신을 자신의 어떤 번영을 실현시켜주는 그런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그런 행위 그것이 바로 서로 돌봄 상어돌봄 이것을 저는 새로운 자율성 의 핵심으로 받아들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거듭 얘기하지만 이것이 무슨 캐롤 길리건의 생각은 아닙니다 하여간 돌봄에 대한 캐롤 길리건의 생각을 한번 돌봄의 자유론으로 재해석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제 책에서 생명 속의 자유라고 또 개념 정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 용어에서 나오듯이 인간중심주의적인 아까 칸트라든가 이런 사람들 스토아파 이런 사람들 롤즈에서 나타나듯이 자유가 마치 어떤 오로지 자연적인 생명체 동물성 이런 것들을 넘어설 때 그것과 무관한 인격적인 존재인 인간의 인간 사회 사실 그 기독교의 성령 공동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은데 그런 영향을 깊숙이 받았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런 어떤 인간만의 어떤 공동체 속에서만 자유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생각들이 사실은 이성의 타자를 불러일으켰고 이성의 타자들 여성 구체적으로 돌봄 노동 노동도 아니죠 여전히 여전히 오늘날까지도 돌봄 노동은 정상적 노동봄주로 존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유색인종 또 제가 강조했던 비서구사회의 전통과 역사와 문화 이성의 타자죠 동아시아의 문명과 전통은 헤겔이나 칸트가 얘기하고 있듯이 자유와는 무관한 스스로의 힘으로 자율성의 자각을 획득할 수 없는 미개한 미성숙한 야만적인 그런 문명이기 때문에 서구 유럽에 의해서 식민화될 때 비로소 자유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과 통찰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런 막말을 하고 있죠 사람들의 책을 보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과 생각을 달리해서 저는 해결식으로 얘기하면 생명에서 정신으로 혹은 자연에서 어떤 이성으로 라고 하는 그런 이행 속에서 인간의 자유가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생명 속의 자유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생명과 인간의 사회적 역사적 세계의 상호의존성 연속성 이런 것들을 통찰로 해가지고 새롭게 자유를 구성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생명 속의 자유 개념 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요나스한테서 저는 많이 배웠지만 생명과 의식 인지 이런 것들이 서로 공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많은 생명 학자들이나 생물학자들에서는 제가 볼 때는 상식으로 통화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최근에 생물학적인 인식의 발전을 되돌이켜 본다면 인간과 비인간 생명체의 어떤 거친 구별 속에서 인간만이 이성적이고 사유할 수 있고 자유로운 존재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시대착오적인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돌봄의 자유로는 그래서 어떤 아까 상호돌봄이지만 또 자유주의적 평등 개념과 다른 평등관 그래서 자유주의적 평등과는 다른 평등관인데 상호의준적 평등이라고 하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의존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파괴하는 타자를 파괴하는 건 자기 파괴이다 그런 의미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점에서 평등하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고 평등 개념을 한번 새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대안적 평등관으로서의 상호의준적 평등 이론을 제가 한번 얘기해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뭐 뒤에 보면 차카라바르티라든가 뭐 보면 사실 이걸 제가 오늘은 시간이 되면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책을 쓰고 나서 차카라바르티의 책이 번역된 걸 우연히 알게 됐는데 너무 많이 저하고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 역시 어떤 생태학적 위기가 어떤 자본주의적 지구의 문제를 활용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정치와 정의의 관념을 생명체와 비생명체 모두를 포함한 비인간으로 확대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정치적 사유가 인간 중심적이었지만 이제는 그런 인간 중심적 사유의 패러다임을 넘어서 정치적 사유와 민주주의를 새롭게 상상해야 된다 그렇지만 정의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이제 인간에 대한 것일 수만 없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이러한 관심을 인간의 비인간의 우주로 확대하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나중석은 알고 있다 그런데 이게 이 알미 사적인 알미 개인적인 알미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이런 제의 어떤 이야기가 어느 정도의 어떤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해 보려고 하는 그런 자리고요 하여간 그래서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인간을 위한 어떤 그런 자유주의자와 사유주의자에 의해서 탐색된 자유관념의 좋은 범위를 벗어나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이야기는 식상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그만 엄청난 새로운 이야기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인간 너머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 이건 인류세를 언급하는 사람이나 생태적인 사고를 강조하는 사람들의 책을 보면 거의 다 반복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생태 대동민주주의를 찾아서 라고 하는 것도 의미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찾아서예요 사실 제가 제가 현재 돌봄의 자유론과 생태 대동민주주의에서 제일 취약한 부분은 생태 대동민주주의 부분이에요 아까 지금 여러분들한테 뭐 대든 안 대든 돌봄의 자유주의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층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고서 어떤 대안적 자유 대안적 평등 이런 걸 얘기를 했는데 생태 대동민주주의라고 하는 즉 돌봄의 자유와 평등의 개념을 정치사회의 기본 구조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의 내용은 사실 그렇게 깊지는 못합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찾아서 라고 하는 용어를 썼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대동민주주의와 생태 대동민주주의를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대동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단순하게 공자와 맹자 그다음에 주의의 성리학적 사유에 대한 사상적인 어떤 사상적인 새로운 해석에 의해서 만들어진 개념이 아니고 저의 대동민주주의는 이건 정말로 강조하고 싶고요 제 나중석 이론의 어떻게 보면 브랜드죠 조선의 어떤 정치적 유교문화의 정치적 전통을 배경으로 해서 형성된 한국의 독특한 역사적 경험의 털을 두고 있는 민주주의의 이해다 그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기나긴 동학에서부터 독립운동에 이르는 독립운동의 정신 이런 조소왕의 삼균주의 임시정부의 건국원법 이념 그다음에 그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 형성된 대한민국의 제헌원법의 전문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어떤 균등의 이념에 기초한 또 균등의 이념 그다음에 정말로 이따가 기회가 되면 설명드리겠습니다만 한국의 독립운동의 위대한 측면들 중에 하나는 한국의 독립운동을 늘 동아시아의 평화 인류의 평화라고 하는 평천화적 세계시민주의의 맥락 속에서 재구성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조소왕 선생님 역시 임시정부의 건국강령 속에서 조선의 독립은 세계의 항구적 평화에 이르는 방책이다 방법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점은 저는 정말로 놀라운 지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것은 바로 유교의 평천화 이념이 없었으면 나오기 힘들었던 그런 것이고 그래서 이런 대동민주주의의 어떤 이념을 생태적 차원으로 전환, 발전시키려고 하는 게 생태 대동민주주의고요 그런 의미에서 대동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군자 혹은 선비정신의 백성화를 보편화를 계기로 해서 발생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백성이 스스로 군자이고 선비라고 하는 것을 자임하고 나서는 그런 의미에서 정치적 주체임을 선언하는 나는 점에서 선비민주주의 그래서 저는 선비민주주의도 사실 저의 새로운 용어, 영향사가 있긴 합니다 대동민주주의와 선비민주주의를 어떤 한국의 역사 속에서 발현되었던 민주주의의 이념으로 해석하는 것 굉장히 저로서는 자랑하고 싶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은 이야기고요 그런 것들을 생태적 시대에 어울리게 어떻게 얘기할 것이냐 발전시킬 것이냐 그래서 권리의 차원, 동물이라든가 비인간 생명체로부터 생명체로 권리를 어떻게 확장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정치적 공동체를 인간 구성원이 아니라 미래 세대의 인간뿐만 아니라 비인간 생명체라든가 우주적인 생명 공동체로 어떻게 확장할 수 있는지 또 그러한 비인간 생명체의 목소리를 어떻게 대표할 수 있는 대표제의 방식이 있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제가 소개시켜놨는데 아까 거듭 얘기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다 서양의 철학자들도 다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구동성으로 그런데 구체적인 방법 같은 것들을 구현하자면 너무 힘들죠 그 다음에 그래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이 발표문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하나는 들어가 있습니다 즉 가장 중요한 소위 신자유주의 세계질서 하고 일컬어지는 어떤 효율성과 경제성장만을 무한한 이윤 추구를 목표로 하는 소위 탄소자본주의 어떤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현재의 자본주의가 과연 생태사회로의 전환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생태친화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생태적 공공성을 확보한 어떤 시장 질서 제도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이것을 저는 제헌원법의 어떤 사회적 공공성 균평이념 전통을 이어받아서 그 속에 깔려있는 어진 마음을 어떤 생명체 전체로 확장시키면서 어떤 생태적 공공성의 이념으로 그런 시장 자유주의를 규율하고 조절하고 변형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한테는 다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새로운 건데 균평이념이 제헌원법에 아루세계져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유신시대 때인가 제가 알기로 없어졌는데 놀랍게도 분평의 이념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익균전법을 만들었어요 제헌원법 제17조에는 어떤 기업의 이윤을 노동자와 자본가가 함께 나눠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제헌원법 시기에는 얼마나 오늘날 우리 한국사회와 제헌원법 정신이 얼마나 거리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는 대목 중에 하나인데 하여간 이런 어떤 시장자유주의를 생태적 공공성으로 재전환할 때 우리는 이런 우리의 역사 속에 기입되어 있는 그런 미발에 아직 충분히 발현되지 않는 어떤 역사적 경험과 사상 정신 대동의 정신을 이어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그 속에서 또 하나 여기는 발표문에는 없었는데요 사실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한반도의 평화의 문제와 관련해서 생태적 전환이 어떻게 얼마나 중요한가 즉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이해가 생태적 전환을 가져올 때 얼마나 풍요로워질 수 있는가 잘 아시다시피 한반도는 그 어떤 지구상의 나라보다도 군사력이 높이 대치된 상황이고 언제 전쟁이 발발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다 망각해서 그렇지 일상생활에서는 다 잊어버리고 삽니다만 하여간 그런데 보면 생태위기를 촉발하는 지구온난화를 촉발하는 주범 중에 하나가 군사적 훈련이고 전쟁이라고 하는 것 예를 들면 미군이 2017년에 나온 자료에 의하면 미군이 1년 동안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기타 나라가 개별 나라가 연간 배출하는 탄소 배출량보다 많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 또 군사적인 활동이라고 하는 건 또 제가 알기로 파리규협정에서도 어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산정할 때 보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지구상에서 생태위기를 진단할 때 군사작전과 관련된 요소가 지금 우리의 눈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 지점을 생각할 때 한반도에서의 평화로운 삶을 추구할 때 잔인성을 촉발하는 가장 극악한 형태가 전쟁인데 그 전쟁 방지를 할 수 있는 항구적인 한반도의 평화체제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일 때 우리는 생태적 관점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1분만 말씀드리면 제가 글을 쓰면서도 느꼈고 그렇습니다만 한국 사회처럼 생태 문제에 무관심한 사회가 없어요 놀라울 정도로 무관심한 그런데 다 아는 분은 다 알죠 한국이 지금 일부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는 기후 악당 국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국이 지금 경제 GDP가 GDP가 세계 10이네 12이네 하지만 제가 알기로 지금 연간 한국에서 배출하고 있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7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배출량 증가 속도가 1위에요 OECD 국가 1위 그런데 여러분 다 알다시피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생태 문제나 환경 문제나 지구 온난화의 문제가 정치적 의제로 다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다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저는 이런 무감각 같은 경우도 정말 놀랍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무감각을 과연 나중석의 생태적 사유에 대한 전환의 촉구가 얼마나 변화시킬지 모르지만 하여간 오늘은 이런 어떤 사유의 전환 제가 철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유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관점 속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연 발표를 마쳤으니까요 좋은 지적 따끔한 지적 또 생산적인 대화와 토론을 기대하면서 오늘 긴 지루한 강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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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